차량 뒤에 우길기를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을 두고 네티즌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도로에 우길기 차량 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도로 위 차량 뒷유리 양쪽으로 정말 우길기가 붙어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차량은 뒷유리뿐만 아니라 앞유리에도 우길기를 붙여놨다는데요. 글쓴이 A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우길기 차량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일본을 추종하는 개념 상실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걸 자랑인 양 붙이고 다니다니. 한심하다. 일본 사람일 듯? 등 분노했는데요. 한편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우길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날 우길기를 내걸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결국 우길기를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해당 주민의 행동에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신상 털기도 잇따랐습니다. 주민의 이름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과 호실, 의사인 직업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로 처음에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동명이인으로 피해를 본 의사의 지인은 SNS에 공교롭게도 제 지인이 이름과 직업까지 같아 당사자로 오해받고 신상이 털리고 있다면서 부산 우길기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주민의 현관 앞도 오물과 비난글로 뒤덮였습니다. 현관엔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고 나잇값도 못한다, 토착외구 등이 써진 글이 현관에 도배가 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헌절, 광복절에도 우길기를 계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오개물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